지난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뀐 결과인데요. 그런데 제가 참 흥미롭게 본 게 뭐냐 하니까 그렇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난 직후에 가장 먼저 나온 전망이 뭐냐 하니까 이제 그동안 현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왔던 이 정책들을 다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 역점을 두고 중점적인 사업 중에 하나였던 오바마 케어는 물론이고 또 파리 기후변화협정 같은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들도 파괴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뀐다는 것은 이제 새로 선출된 통치자의 생각이나 철학에 따라서 나라 전체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선거 잘해야 됩니다. 그냥 내키는 도로 이렇게 하면 우리 나라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있는 걸 지금 잘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동안 내게 영향을 미치고 내 삶의 영향을 좌지우지하던 내 내면의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로마스를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이 로마스 전체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자 로마스 5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기억나십니까? 이 5장 1절의 이 그름으로라는 접속사는요. 그 앞에 나오는 1장부터 4장 전체를 요약하는 차원에서의 그름으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스 5장 1절이 이 그름으로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어떻게 요약하고 정리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 그름으로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로마스 1장부터 4장까지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이 신칭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5장 1절의 의미고요. 그리고 이 5장 1절에서의 이신칭이가 그 다음에 5장, 6장, 7장, 8장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이 이신칭이가 가져다주는 결과물이 어떠냐. 5장에서는 이 이신칭이로 말미암아 죽음의 지배와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었다. 이 내용이 5장이고요. 그 다음 6장에서는 이 이신칭이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 이제 죄의 지배와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걸 다루는 게 6장이고요.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될 7장에서는 이제 율법, 이 율법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이게 지금 이 로마스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 말씀이 이제 이 중심에 서 있는데요. 이걸 이제 제가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주권이 교체되었다는 게 주권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어질 때 그동안의 가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가지고 이제 정책을 다 갈아엎을 거라고 벼르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신칭이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내게 영향을 미치고 그동안 나를 이끌고 가던 내 내면 세계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교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재밌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이 부부관계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지금 바울은요.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남성 위주의 사회, 문화를 배경으로 지금 율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여성들이 결혼을 하면 남자에게 속박이 되는 그 남자에게 메이게 되는 그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를 가지고 그동안 율법이 우리를 향해 이런 식으로 억압하고 명령하면서 그렇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우리를 억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관계가 되어 가지고 이제 그 강압적인 율법의 다스림으로부터 우리는 해방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그 당시의 가부장적인 결혼 생활을 빗대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요. 사절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율법이 죽고 예수가 살아서 내가 예수님의 영양여가리에 놓여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죽은 게 율법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율법이 죽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죽은 거예요. 이게 뭘로 의미합니까? 달라진 게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율법이 죽거나 폐기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율법과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죽은 옛 남편은 율법이 아니에요. 어떤 학자들은 이 죽은 옛 남편을 율법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제가 봤는데 저는 그 분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옛 남편은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해 나쁜 방식으로 관계를 맺던 옛 자아예요. 비굴하거나 비참하게 끌려가거나 아예 그것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살거나 이런 잘못된 율법을 대하는 잘못된 옛 자아 나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내가 이제 내 삶을 다스리는 주체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내 인생을 억압으로 몰고 가던 악한 세력이 이제 물러가고 선한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이제 오늘 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과 관련해서 두 가지 바람직한 태도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이걸 꼭 인식해야 되는데요. 첫째로요. 여러분 율법과 관련한 바람직한 태도 첫째가 뭐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제 율법의 종이 아니에요. 6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예요. 억압이 아니에요.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끌려다니면 비참하게 사는 걸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에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기도 지금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에서 이 구절뿐만 아니고 이 사실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에 교회의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냐. 갈라디아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교회가 지금 진리에서 벗어난 이상한 걸 따르고 있다는 걸 이걸 다른 복음으로 표현하는데 이 배경이 어떤가 하면요.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하느냐. 바울이 강조하는 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틀렸대는 거예요. 물론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한례도 받아야 된다. 물론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걸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교회가 지금 흔들흔들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그 율법주의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너무나 미혹에 넘어가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참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지도하려고 쓴 책이 갈라디아스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제가 이제 은퇴를 하거나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떠나고 났더니 여러분들이 미혹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한테 속아가지고 이상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편지 쓸 거예요. 어리석도다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아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꿰두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간과한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하여 아픈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가슴 아프게도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 비스무리하게 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도 분명히 믿어요. 의지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자가 되면 거기에 잘못된 열매들이 몇 개 나오는데요. 율법주의자가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교만하거나 비굴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위선자가 되거나 이건 틀림없습니다. 별 중요하지도 않은 그것 좀 지킨다고 우쭐해가지고 사람들을 눈아래로 깔고 보는 이런 사람도 율법주의자고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얼마나 지키겠냐고요. 자기는 아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지금 율법을 잘 못 지키고 있다. 자기는 아니까 잘 지키는 척. 자꾸 이제 위선을 떨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신경쇄약 걸려 죽어요. 제가 쓰는 정책을 잘 아시죠? 저는 다 까밝혀요. 다. 어차피 나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막 어디 가서든 다 까밝혀요. 다 까밝히고 나니까 잠이 얼마나 잘 오는지 몰라요. 숨길 게 없습니다. 부끄러운 거 그냥 다 뭐하려고 속에 넣고 있습니까? 어차피 저는 죄인이고 제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연약한 부분을 감추려고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 다 드러내는데 율법주의자들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우선 표면적으로는 거의 교만해요. 나는 이런 걸 지키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해서든 이제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반드시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타인에 대한 비방이에요. 율법도 못 지키는 것들이. 한때 제가 율법주의자였거든요. 저는 고신이라는 엄청나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교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고신에서 자라니까 그냥 주일날 돈 써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제가 눈물로 지켰습니다. 돈 정말 안 썼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공부도 해서도 안 된다는 거 감사함으로 지켰습니다. 저 쭉 주일날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술 안 마셨고요. 담배 핀 적 없고요. 그렇게 말씀 안 해서 하는데 문제가 뭐냐. 사실 여러분이 술, 담배 안 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공동체의 약속으로서 중요하긴 하지만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갑니까? 이건 진리에 있어서는 본유는 아니에요. 성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너무 생활이 물러나고 그렇게 음주감 위에 빠져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룹을 위해서 이런 룰을 지키면 좋겠다고 그것들을 지키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제가 술, 담배 하는 대학생들 제가 대학 다닐 때 얼마나 제가 눈알에 깔고 봤는지 모릅니다. 저게 예수쟁이냐 저게? 술 처먹고 저게? 나는 술을 안 마신 사람이야. 한 번 어떻게 실수를 마시긴 했지만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버스도 안 탔던 사람이에요. 그 먼 30분 되는 거리를 그냥 걸어서 다니고 저녁 예배 들어갈 때는 또 돈 쓰면 안 되니까 딴 놈들은 가서 짜장면 먹고 와서 옆에 냄새 풍기고 하면 내가 이게 인간이냐 싶어요. 주일날 짜장면 처먹고 와서 예배가 은혜가 되겠냐고 이래서 장로아들이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엄청 정죄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배고파 죽을 것 같으니까 말씀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배는 율법을 지키느라고 또 율법을 저녁 예배 또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앉아는 있지만 하여튼 목사님 얼굴은 밥그릇 같고요. 설교 길게 하는 설교자는 늘 내가 분노했습니다. 자기는 저녁 잘 먹고 안 오니까 저렇게 힘이 남아서 설교 지키고 길게 하는데 난 지금 점심 때 국수 한 그릇 먹고 와서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설교 저렇게 길게 하느냐고 이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차라리 지금 생각하니까요. 짜장면 사먹고 배 던던해서 집중해서 말씀에 은혜 받는 게 그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저녁 집회는 거의 은혜를 못 받는데 그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제가 예배마다 참석한 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 믿어주시지만 믿어주세요. 저 여전히 술, 담배 안 합니다. 여전히 안 합니다. 저 여전히 주의를 할 때 돈 안 쓰거든요. 저 주의를 성수 잘합니다. 그러나 달라진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가지고 우월한 생각 가지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누구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아직도 담배를 핀다더라. 절대로 그 사람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면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잣대를 삼고 누구를 비방하고 무시하고 또 아주 내가 술, 담배 안 하는 것 때문에 내 주일날 돈 안 쓰는 것 때문에 막 엄청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건 그건 율법주의자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가슴 아픈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종교적인 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괴물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종교적인 괴물이 된 그들을 볼 수 있는데 내용을 잘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마른 장애인을 고쳐주는 내용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취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것부터가 지금 정상을 벗어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보세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러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러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러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며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상황이에요. 그랬는데 이 종교적인 괴물들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회로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율법 율법 이러고 살면요 반드시 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괴물이 없습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종교적인 괴물이 너무너무 많이 양산되는 게 오늘 한국교회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예수님의 중심은 율법의 근본정신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손마른 장애를 가지고 고통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이 가 계시는데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키느라고 주일날 돈 썼지? 돈 썼지? 너 담배 피지 솔직히 말해봐 너 이러다 지옥 간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지 그러니까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우선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예수님 죽일 궁리나 하는 이런 사람들 안에 그리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이 다 대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슬슬 피해요 오늘 여러분 이 한국 사회 안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리매김이 지금 이 바리새인 비슷하게 돼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뼛속 깊이 각인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갈라디아 2장 16절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 다음 보세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이라 나를 통치하는 내 내면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율법과 관련한 또 다른 바람직한 태도 균형이 뭐냐 율법에 매이지 않으면서도 율법 지키기에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율법 폐기론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방종주의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나 이제 오늘부터 술 마실래? 담배필래? 주일날 멋대로 살래? 나 나이트클럽도 가고 마음대로 살래? 이제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 그랬다 이거는 절대로 이신칭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 보니까 지금 바울이 율법의 순기능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니까요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인식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은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율법은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분간해 주는 가이드라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이 율법의 가르침을 악용하기 때문이라는 이건 이런 거예요 그 외에 영화가 너무나 음란하거나 너무나 폭력적이거나 하면 등급을 매깁니다 19금 19살 이하는 이 영화 보면 안 됨 등급을 매겨요 또 15세 이하 관람 불가 또 15세 이상 관람가 그건 중학생 14살 이하는 이런 영화 보면 안 된다는 등급이에요 그런데 그 일부 못된 청소년들은요 19금 불가만 봐요 전체 관람가 야한 것도 안 나오고 폭력적인 것도 안 나오고 무슨 재미로 봐 그래서 일부 못된 청소년들은요 청소년 불가 영화만 골라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청소년 시절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이 심사한 등급을 매긴 사람이 이거 잘못한 겁니까? 악용하는 청소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은 우리 어른도 자주 하는 못된 버릇 중에 하나 아닙니까? 고속도로를 차를 몰고 가면 이제 무인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속 100km를 넘어가지고 과속하다가 사고 날까 봐 그걸로 이제 단속 카메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부 저를 포함한 일부 나쁜 운전자들은 요새는 또 참 친절하게 내비게이션의 아가씨가 정확하게 그걸 잡아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아름다운 목소리로 전방 100m 주변에 속도를 줄여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너무나 배려 깊은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갑자기 140km로 달리던 운전자가 속도 확 줄여가지고 그 앞에서는 마치 늘 100km 이하로 달리는 사람처럼 조심하게 가다가 카메라가 지나자마자 다시 밟아가지고 140km로 가는 게 이게 일부 운전자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요 그렇게 카메라 보고 갑자기 160km 달리다가 막 그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속도 줄이다가 이제 카메라 단속 지나자마자 다시 막 160km로 밟다가 그만 앞차를 들이받았다 치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단속 카메라 달아나가지고 내가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항변하면 그거 통할까요? 그건 단속 카메라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그걸 악용하는 그 운전자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는 이라 율법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의 무능함 또 그 율법을 악용하는 우리들의 죄성이 문제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내면에 주권이 교체된 이제는 더 이상 악한 것들이 나 주인 노릇하겠다고 설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 교체가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이 율법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무율법주의나 방종주의로 흘러가도록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율법의 정신을 더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전에는요 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와 싸우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왔다면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죄와 싸우고 주님과 함께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잣대로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계세요? 어떤 율법주의자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여러분 마음의 그런 동기가 일어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쓸 때 내 의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이것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승욱 교수가 쓴 율법과 자유라는 소 논문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 율법을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율법을 토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토라라는 단어는 그 뿌리가 야라라는 단어에서 출발이 됐다는 거예요 이 야라가 무슨 뜻인가 하니까요 방향을 지시하다 가리키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설명하시기를 이 율법이란 것은 이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과 같다는 거예요 제대로 은혜받은 사람이 취해야 될 율법은 나침판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는 어떤 끌끄러운 대상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올바른 방향을 제공하는 고마운 안내자가 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 글을 읽는데요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이 글을 읽는데 부산에서 제가 집회가 있어서 부산을 간 거예요 차를 제가 몰고 갔습니다 차를 몰고 가서 이제 참 교회가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부산길이 좀 났을 텐데 이제 차를 세워두시면 새벽기도도 그렇고 장노님 한 분이 목사님을 좀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이제 이렇게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고마운 제안을 해요 그럼 다 사양합니다 아이고 그 새벽에 다섯시에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들 그 장노님이 몇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제가 여기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제가 차 몰고 갈게요 그거 안 오셔도 됩니다 그거 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통 이제 이렇게 사양을 하거든요 근데 부산에 갔을 때예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내비게이션 딱딱딱 치고 이제 이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교롭게도요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 새벽에 아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그 평소에 멀쩡하던 게 왜 부산에 내려갔는데 뭐 얘도 또 낯선 데 가서 머리가 복잡했는지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요 막 빙글빙글 돌고 생쇼를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키는 대로 이렇게 쭉 갔더니요 한참을 갔는데 좀 이따가 보니까 또 유턴에서 가려는데 또 시키는 대로 열심히 왔더니 제자리에 왔어요 제자리에 지금 이 새벽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제 강사가 제시간에 못 나타날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당황이 돼 그때부터 이제 막 땀이 삐질비질 나고요 이게 막 이 내비게이션이 원망스럽고 어제 그 장노님이 이거 또 데리러 온다 할 때 그러면 되지 쓸데없이 또 괜히 또 내가 차 몰고 간다 그랬다 그랬다 그러면 후회를 하면서 막 머리를 뜯고 싶더라고요 막 우왕좌왕 하다가 문득 뜯은 생각이 뭐냐 하면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이게 인생이에요 초행길 아닙니까? 어느 길인지 전혀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동서남북을 그런데 믿었던 내비게이션은 완전히 지금 헷갈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이런 거 아닌가? 자식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했던 게 그게 어긋나고 가슴 아프게 잘못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잘하자고 했던 게 참 피눈물 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인생 아닙니까? 제가 그 새벽에 막 뼈저리게 생각이 됐던 게 지금 제 옆에 부산시리를 잘 아는 어떤 사람이 같이 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있는데 좀 이따가 내비게이션이 또 제 정신을 차렸어요 그것도 나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이제 잘 가서 말씀 전하는데 지장을 안 받았는데요 그 새벽에 하나님이 제게 뭘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을까? 율법이요 가이드라는 게 가이드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10편 1편 1절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께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아니하고 오직 여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10편 1편은 나머지 모든 10편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께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직 나침판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개명과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하면 그것이 내 길에 나침판 역할을 해서 우리가 악인의 길에 빠지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가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이런 틀림없는 인생길을 가게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이 개명을 지키려고 애써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위시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초행길에 나침판이 된다 성령님에게 역할도 딱 그거 아닙니까? 그날 새벽에 제가 참 올면서 내 영혼이 성령님이 계시는 인생의 운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나왔어요 기도가 오늘은 내가 하나님이 이 부산길에서 헤매고 있는데 내 영혼은 오늘 새벽같이 혼미한 삶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님이 좌정하셔서 내 길에 가이드가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억장이 무너지는 게 뭡니까? 대통령을 위시해서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내가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차를 몰는 것 같아요 국민이 어떡합니까? 믿고 따라야만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지금 경제는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고요 이제 당선자 트럼프는 대놓고 말하잖아요 이제 미국 국민 우선주의다 이제 국방비고 뭐고 너희들 주한미군 하려면 방위비 너희들이 되라 안 그러면 우리 철수할 거다 이런 공약을 지금 내놓고 있고 일본은 발빠르게 바로 지금 스케줄 잡아가지고 그 면담 스케줄 지금 잡아놓고 이런 데는데 우리는 지금 표류하는 배예요 국민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믿어야 돼요? 덕장이 무너지는 건요 그 다음 대화는 또 뭐예요? 참 우리 젊은이들한테 제가 미안한 게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제일 분노하는 게 20대, 30대예요 왜 분노합니까? 나는 가난한 부모 만나가지고 과외 한 번 못 받아보고 창고수 사가지고 머리 터지도록 공부해봐야 명문대학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당연히 못 가는 건데 최순실 씨 딸을 보니까 특혜 이래가지고 그냥 이화여대 명문대에 쑥쑥 들어가고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교과서에 나온 거하고 세상의 정의라는 게 이렇게 다르냐고 아침에 내가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무슨 기사를 내가 봤냐 하니까 옛날에 쓴 글이래요 최순실 씨 딸이요 이렇게 특혜 누리는 거에 대해서 비판이 많으니까 SNS에다가 쓴 글이래요 내가 그거 읽고요 내가 호흡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 딸이 이렇게 썼어요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간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이런 글 앞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가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은요 부산에서 내비게이션 고장 나가지고 헤매던 그 상황이에요 올이 무중입니다 더 가슴이 아픈 게 뭔지 아시죠? 오늘 이런 상황에서요 교회가 이 혼미한 시대의 대안이라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아무도 없습니까? 대안이 아니니까요 지난 화요일날요 순장반 하는데 우리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찬양은 하나 인도하면서 부르는데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찬송가 368장을 설명하더라고요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여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그 목사님이 설명하기를요 이게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의 억압으로 신음하던 암울한 시대에 우리 어른들이 울면서 부르던 눈물의 찬양이에요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려주셔서 이 어둡과 암울한 이 민족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1919년도에 있었던 3.1운동 다 아시잖아요 이 3.1운동은 우리 민족 머릿속에 뭘 각인시켰습니까 크리찬들은 민족적인 종교구나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구나 이 3.1운동을 주도했던 대부분의 인물들이 다 크리찬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뺏긴 게 뭐예요 두 가지 뺏긴 거 아닙니까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율법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이 쓰잘데 없는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하는 이런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아버지 내 심령을 살려줄 유일한 대안은 은혜입니다 은혜 주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탄식도 없고요 이런 은혜를 하는 자들이 민족이 방향을 잃고 헤맬 때에 우리 크리찬 중에 정치 지도자가 나오고 경제 지도자가 나오고 저 같은 목사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방향을 가르쳐주고 왜? 나 침판을 내가 받았으니까 이걸 잃어버린 걸 부끄러워해야 돼요 저는 제가 목상계에 우리 20대 30대에게 너무 창피합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이상한 종교적인 괴물이 돼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주 예수여 그 3절에 보니까요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여러분 이 은혜를 갈망하고 또 그것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종에 또 우리 기성 크리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율법주의자 같은 인생을 청산하고 새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주 예수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러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분병하실 텐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찍히신 살을 상징하는 이 조각을 손에 들고 먼저 드시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성찬식은 세례와 입교받으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나머지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정신을 그렇게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세상 사리에 주님을 잊고 산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살려주시고 아버지 내비게이션 고장난 부산에서의 그 이찬수목사의 새벽과 같은 혼미한 인생 오늘 내 인생에 운전석 옆에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우리를 나침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성령님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답답하고 터물고 힘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와 이 민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저 싸구려 초라한 종교로 전락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하게 보시고 이렇게 비참해지기까지 저같은 목회자들의 죄악을 우리 수많은 먼저 믿은 기성세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어른들이 이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가 혼미할 때 나침반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다시 되살아나도록 말씀이 내 안에 개명이 내 안에 나침반으로 자리 잡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주님의 찢겨진 이 살을 기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그렇게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반으로 찢어서 주님의 찢겨지심을 우리가 기념하며 그렇게 드시겠습니다 이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혜로 상징하는 그 잔을 손에 들고 하나님 주님은 이렇게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새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 남편 옛 주인 그 아버지의 악한 세력 앞에 우리가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같이 부르시면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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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강같이 우리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내 마음에 각인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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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의 생명 내 속에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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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내 영이 이렇게 노래하기 원합니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나의 삶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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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옛 자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흐르네 주님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잔을 손에 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 무엇보다 아버지 이 나라를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길이란 표류하는 뱃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나침판이 없어졌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들 우리 딸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젊을 때부터 울분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이렇게 만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능력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표류하는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나라가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에 빠질 때 애국하는 종교로 애국하는 신앙인으로 아버지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제 하나님 아무런 시대에 대안이 되지 못하는 참 부끄러운 자리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저희 같은 종전의 불충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되기까지 열법주의자들과 같이 종교적인 괴물이 되어가는 많은 아버지 현실의 아버지 이 시대의 양상이 이런 가슴 아픈 결과를 만들게 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을 보면 참담하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성령님 여전히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 먼저 우리가 율법주의자의 자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이신칭의를 붙잡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것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살리는 나침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드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자는 오른편으로 전달해 주시고요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이 능력이 되어 더 이상 율법에 끌려다니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주님 나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장으로 나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힘을 모아 내 안에 이 죄들과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한 주간 주님